디젤? 네, 디젤. 디젤. 디젤 기름을 정수기통에 가져와. 저거 근데 내가 보기엔 30리터 안되는거 같은데. 디젤이 안되지 않아. 디젤이 안되지 않아. 난 디젤이 안되지 않아. 저스 유징 포디스 원인. 저스 유징 포디스 원인. 다 디젤이. 다 디젤이. 예예. 오케이. 요 프렌즈. 노 프러블렛. 살보라. 비포장도로 또 나왔습니다. 완전 악했네. 이게 원인이었네. 예상했던 데 보다 훨씬 못 갈 것 같아요. 이미 4시 40분이거든요. 아, 4시간 동안 몇 개 왔는데. 이것마저도 너무 지칩니다. 여기도 사고가 났으면 차를 옮겨야지 뭐. 그냥 여기다 이렇게 놔두는 거야. 왜 자꾸. Hello, how are you? Hello, how are you? I'm good. It's just my house. Korea. You need it, because this is no saco. No, no, no. This is no saco. This is no saco. This is no saco. You use no saco. No, no. No, no problem. This is no saco. You use no saco. No, no problem. This is no saco. This paper for the guarantee register of the car. Here. And when I'm crossing border, yeah. I came from the Benin to here. And I'm crossing many country, 52 country with this number. No problem. From Korea to all the way drop it. They're all good. These people are all good. 달라고 여러분 이제 다리 건너고 드디어 에페라는 마을에 왔습니다 나이지리아 아주 큰 나라라서 한동안은 이렇게 이렇게 장거리 이동 스탠스로 계속해서 이동과 캠핑 연속으로 다닐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번잡한데 그나마 도로랑 중앙분리도 잘 돼 있어서 그런지 좀 맑아보이네 톨게이트 세려던거 보소 근데 요금은 안내요 여기도 역시 노을 보면서 이 마을 도착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화물트럭들이 이렇게 갓길에 많지 연기도 나고 하는거 산업도시 인가 분류가 많은가 이 차를 여행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여행하고 싶어요 여행할 차를 여행할 수 있을까요? 밤에 위험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주유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가 좀 다시 되어야 되나? 감사합니다 조금씩요? 아니요, 저희는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가 좀 더 먹어요 여기가 좀 더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어떤사람이 어떻게 하세요? 너는 몇 개가 나오고 싶어요? 그냥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내일? 네 내일 밤에 저녁으로 먹을 것들을 좀 사서 먹어야겠습니다 이거 집에서 제 집입니다 어디? 안녕 안녕 지금 그냥 비디오에서 만들어서 4 4cal 2 4 오케이 바이 바이 갑자기 사장님 이라는 무료와 가지고 다른 건 안된다네요 해주려면 몇분 안 나왔어요. 잘 때를 찾아야 됩니다.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주차 물어봐야겠어. 얘네는 내가 물어본 게 자기 생각에는 밤에 주차만 하는 건 줄 알았대. 그러면 딱히 문제가 없는데 자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여기 젊은 친구들이 여기 딱 주차하고 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게스트하우스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본답니다. 동네 저녁 3억으로 나왔어요. 넘어가려구요. 오랜만에 뺀진으로 오는 계란 호란이 4개에 면 하나. 사랑해요. 잘 누나가 돼요. 매우 짭조름해요. 하하. bol. 런던 드라이진. 술을 이렇게 받아. 선생님, 이 분은 아 Pan soccer야? 네. 아 오케이. 사람은 마duc센터에 마찬가지로 먹는데? 이게 다 술이었어 나는 뭐 샴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술이었어 블랙 우드, 알코올릭 비터, 검정색 나무, 술, 쓰다 행전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잘못 먹으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헬로 헬로 야 야밤에 이렇게 한번 또 끓이고 이렇게 아침부터 비 오는거야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 일단은 출발해 보겠습니다 비 또 살벌하게 오네 그렇다고 비 피한다고 늦게 간다고 한들 뭐 더 좋은데 더 좋은 그게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친구는 또 어디 갔대 아침부터 주인 아저씨도 문 두드리고 동네 사람들 여러 명 와가지고 차 구경하고 갔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냐 땡큐, I'm gone, 오케이 야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길에서 장사는 계속 한다 우비도 아니고 NO! 안 사면 안 사는 거지 뭐 왜 창문을 두드려? 마을이나 카운 지날 때마다 도로 상태가 이렇게 안 좋고 오히려 도시도시 간 이동하는 그게 보신 거나 비가 오나 안 오나 그냥 긴장하고 운전해야 됩니다 살벌하다 살벌해 앞이 안 보이네 이게 보면 저 제일 앞에 트럭 두 대도 저렇게 서로 양보 안 하고 서로 추월 안 시켜 주겠다고 저렇게 같이 가는 것도 문제고 그 뒤에 양쪽으로 줄 지어 가지고 서로 틈만 보이면 들어가겠다고 저렇게 비상등 끼고 저러고 있는 것도 와 심각하다 진짜 아슬아슬합니다 저 저 뭔가 눈치 보면서 저 있어요 신경전하는 게 문제 실력도 중요하지만 에티켓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내름막길에 트럭들이 무게 때문에 확 빨라지기 때문에 추월할 때 진짜 위험합니다 종차들 총 들고 있어요 여기는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은 기관총을 들고 기관총? 연발 연발용 있잖아요 진짜 고속도로 한 중간에 그냥 타이어 깔아놓고 경찰 건물 하거든요 Hello How are you? Fine 모터 보다 No, no, no 원키버터 No, no, no water I don't have water I give us money No money Today Tomorrow Okay thank you Hello how are you? I know You good? 무슨 건물을 5분 뒤에 또 해 건물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Hello Hello how are you? I'm fine You good? No water No, no 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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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아 이 정도면 차 거의 뭐 불 난 거 아니야 연기 나는 수준이 오레라는 곳입니다 오레 O-R-E 오레라는 마을인데 여기 좀 조금 커요 조금 큰 타운 여기 왔어도 뭐 난리통에 뭐 여기 뭐 잘 잘 때를 뭐 저저기 찾았겠습니까? 경찰 건물하는데 세식이 이렇게 많이 해 Hello how are you? I'm fine 앞차에서 진짜 저 아저씨단한테 물 주는 걸 봤어 아 현지인도 저렇게 뭐 먹을 거 달라고 하면 주는구나 진짜 물을 주네 네 다 총 들고 있고 도로 막 막혀가지고 난리입니다 도로 한 중간에 이게 하도 건물이 끝없이 있으니까 제가 쉴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깊숙한 곳에 잘 되고 라면 먹고 갈려고요 라면 도로 지식 아 근데 라고스에서 중국마트 못 가가지고 라면이 없네 이제 진짜 현지 라면 먹어야 될텐데 이제 2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안 쉬고 한 번에 가면 될 거 같아요 이게 차도 쉴 겸 좀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도 뭐 해 없는 날이라 엔진이 막 그렇게 열 받고 막 그럴까진 않아서 Hello Hey it's you How are you? How are you? Good good how are you? How are you? 야야 몇 개 한 10개 통과하면 끝나게 됐거든요 영원히 안 끝납니다 이거 진짜 최소한 20개 넘었거든요 난리다 난리 아무도 못 지나가 자기들끼리 와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와 아 근데 나이지리아는 진짜 여러분 시골이나 이런 데가 너무 뭐랄까 쓰레기도 많고 도로 상태 살벌하네 저는 이제 베닌 시티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길을 뚫고 들어가서 시내까지 가야됩니다 오후 3시가 다 돼가는데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어요 전국적으로 다 흐린 거 같아 근데 이런 식으로 일기예보상으로는 앞으로 나와있는 일주일이 다 흐리거든요 그리고 다 강수량이 4,50%예요 절반 확률로 비 온다는 건데 2주 전에도 진흥탕인데 지금 가면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당황스럽습니다 겁난다 겁나 여기 여기가 여러분 벤앤시티 시내 중앙이거든요 뭔가 약간 느낌 있는데 나름 가로수도 있고 중간에 중간에 근로에서 온다는 꾸모 노트륨 나는 얇은 헬스 오이 헬로헬로 헬로 레디 영화? 야, I take the room 뭐 이심해? 뭐 아기 미니 땡큐 뭐 이심 네임? 보리니스 수조다 말고 어떤 아줌마가 와서 말하니까 오케이, 굿네스. Can I bring the key, right now? It's not working, right? 응 Whatever Madame, how are you? Good Many rooms, but many guests Yes 오케이 Two, five. I'm only having a couple of hours. It's working air conditioner. Yes, I'm working. 40 rooms, so we can have a bathroom. Choice. Thank you, okay? This room is okay. Okay. Thank you. I'm good. It's a little love hotel. It's a little bit of a film, but I'm just going to film a bit of a video. I'm just going to get a room. I'm going to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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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oom. I'll take a room. I'll take a room. I'll take a room. I'll take a room. It's so delicious. My friend, no cold. No, no. I'm strong man. No cold. But you are cold. Yes, sir. Who's this? What's that? The hotel. Ah, owner of this hotel. Son is owner right now. Ah, so mama is not here now. Wow, it's the history. Haenekken, 1,300. Everyone, I've been here to. I've been here to the hotel. 이게 바로 오늘도 운전해야 되니까 출발하겠습니다 큰 호텔! 와우! 큰 호텔! 그리고 테이블! 그리고 샤워! 그리고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 이게 제 핸드폰이예요? 왜 제 핸드폰이예요? 제 핸드폰이예요 다시 툭툭 타고 돌아가야지 아, 이제 좋은 밤이야! 캠페인장에서 만난 친구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나이스 비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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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살보라고만 또! 와, 방금 또 비가.. 소나기가 엄청 와가지고 오우! 아직 참 재미있는 것 같아 고마워! 리자드나, 아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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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미있는 것 같아 정말 재미있어 참 재미있어 나의 왕만한거에 먹으면 더 맛있어 나는 보통 남의 랩을 이렇게 주문한거 나는 위해 나는 사람을 이렇게 주문한거 왕만한거 이곳은 나의 왕만한거 아름다운 여러분, 여기 정말 멋진 밥이에요. 놀랍다. 모든 음식은 정말 맛있어. 짬뽕이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면의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저희는 모든 게 있어요. 정말 멋진 기분이에요. 에이미 밴드에 있는 거 같아요. 이제 진짜 떠나야 될 때다. 자 정리도 다 마쳤습니다. 제 쓰레기만 버리고 출발하면 돼요. 저게 또. 저희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만큼은 기다리며 보내줘는 거에요. 미바! 미바! 호비! 저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 좋은 거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렇죠. 물론이요. 호비, 그렇게 잘 보이시고 싶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봤을 때 눈에 띄는 거에요. 네. 나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지내세요. 네. 좋은 거에요. Amy, I'm ready. Are you leaving? Yeah, I leave now to EECOM. Amazing. What's your route? Route is from here to EECOM. Direct. It's around 4 or 5 hours. And that's the bridge? You're going to try the bridge? Yeah, on the Friday after tomorrow. Okay. So, yeah. They will prepare some. Yeah. What's the situation in the other place? So, we'll share the information. Trailblazing. Maybe on the Overlanding WhatsApp group you can share. Yeah, yeah, yeah. Orders now open for tourists. Yeah, yeah, yeah. I go to the EECOM today. Why are you leaving? I'm leaving now. Keep in touch. Keep in touch. Everything is fine. Okay. Thank you, my friend. Give me a hug. Yeah. Thank you, thank you. You need anything to text us. Of cours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You too. Really say goodbye. Bye-bye. Thank you. Now we are starting to leave the EECOM. Bye-bye. So, it's finally going to go to EECOM. Sections by but not Moss? Sorry, me, but it's a ironic story here. It'll take a minute and we spot on alligator units. It must be dangerous that we don't have any skiing for a camping place. So, there's more sensation that I am staying at the whole industry. But it doesn't even have trouble for them.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왜냐면 이 친구들이 뭐 저에 비해서는 워낙 이렇게 절대 절대 외출도 안하고 여기서 거의 숨어 있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현지인들 한테도 오고 가는 현지인들 한테도 비밀 보장을 약속 받을 정도로 대신 이제 저한테 막 요리도 해주고 막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네가 자기는 식량 이랑 많이 있으니까 자기네가 다 준비해 줄 수 있다고 같이 이렇게 좀 있자고 해 가지고 여튼 그게 좋아서 저도 사실 이틀 있으려고 한거 3일 3일 4일 있었죠 오래 있었어 노래 있었는데 좋았어요 다시 출발해서 저들과 저는 길이 다릅니다 저들은 이제 차 정비도 며칠 더 해야 되고 정비가 끝나고 나면 아마 저 친구들은 그 다른 유럽 차들 세대랑 같이 차 다섯대가 북쪽에 강 건너는 국경으로 갈 거에요 비포장도로 저는 이제 그 햇살이 가 이륜 차기 때문에 그게 안될 것 같아서 이제 남부로 갑니다 남부가 아주 다리가 놓아져 있고 도로가 잘 깔려 있는 도로지만 테러리 집단들과 방군 세력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다 외국인들은 일단 최근 4년 동안 최근 3년 이상 그쪽 길로 넘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긴장되긴 한데 일단은 뭐 이래저래 이래저래 도움 주시는 분들과 그쪽 관리자들이랑 연락이 다 왔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일단 오늘 여기서 이콤이라는 도시까지 가는데 5시간 6시간 정도 주행하는 이 구간이 지금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해결해 나가야 된다 딴생각할 겨를이 없다 도로는 왜 이렇게 안좋은거야 정말 정말 포장이 의미가 없어 포장된 데도 도로 되고 뭐랄까 구멍이 많아서 비포장이 나 Totally 포장된 데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